자칫 멤버를 알려줄게 자칫 멤버를 알려줄게 파페 이해가 안 됐나봐 연정아 이걸 저희는 연계 head 발이랑 와 엄청 흔대 흔대가 어려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내려갑니까? 상금 100m래요. 지금 멘트 너무 웃겨. 상금 100m입니다. 되게 예쁘다. 그렇지 예쁘지? 달도 보름달이고 물씨가 완전 이쁘네. 다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서 밑에 이렇게 보인가요? 찍어내리 밑에는 벌벌일 아무것도 없는데 주차장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